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 귀와 목이 불편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점점을 향해 가고 있는 8월 첫날입니다. 어디론가 피서지로 떠나고 싶으시지요? 실행에 옮기시기가 여의치 않으시다면 마음으로나마 함께 어디론가 떠나보십시다. 그래서 생각난 시가 W.B. 예이츠의 이네스프리의 호수성 The Lake I Love 이네스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예이츠의 신 예이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20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예이츠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시인 겸 극작가로 활동하였고 말년엔 아일랜드 공화국 초대 상원의원으로서 정치가로 활약한 바도 있습니다. 1923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였지요. 그럼 시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The Lake Isle of Innisfree by W.B. Yeats I will arise and go now and go to Innisfree And a small cabin built there of clay and waters made Nine bin robes will I have there A hive for the honeybee And live alone in the be-loud glade And I shall have some peace there For peace comes dropping slow Dropping from the veils of the morning To where the cricket sings There midnights all a glimmer And noon a purple glow And evening furrowed the linnets swings I will arise and go now For always night and day I hear lake water laughing With low sounds by the shore While I stand on the roadway Or on the pavement's gray I hear it in the deep heart's core I hear you 것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실망만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요. 아모터니시는 예이처가 런던에 거주할 때의 어느 번호한 거리 쇼 윈도우의 장식용 분수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고향 슬라이고의 이니스프리 호수섬을 떠올리게 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니스프리는 헤드아일런, 즉 자색 히스꽃이 피어있는 섬이라는 뜻으로서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이 시는 월든판드라는 숲속 연못가에서 오두막을 짓고 2년여 동안 자급자족하면서 살았던 삶을 기록한 19세기 미국 신겸 사상가였던 헨리 데이빗 터로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투로우의 숲속의 생활이라는 이 작품은 삶의 지혜와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늘 알려지고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의 주인공의 생활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이츠의 이니스프리의 호수섬을 네 가지 관점으로 간략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귀에 들려오는 대로 순수한 망양시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로 즐기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염려, 관심 없이 살았던 고향 그 윤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을 노래하는 그야말로 육체적 여정, physical journey 혹은 심리적 journey, psychological journey를 다룬 시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삶, 저기에서 했던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둘째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안식처를 갈망하는 신의 영적 여정, spiritual journey를 다룬 시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에서 몇 군데 성경적인 인유, illusion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인유를 사용하고 있는 데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유가 무엇이냐 하면 본래의 작품, 여기에서는 성경이 되겠습니다만 원작품의 일부 규절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하도록 하는 문학장치를 말합니다. 세번째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는 전혀 나타나 있진 않지만 당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아일랜드가 겪었던 고통과 의갑적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시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번째는 예의체가 어떻게 이 시를 시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시적 장치를 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를 보시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이니스프리로 가리라 여기서 I will arise and go 라고 하는 첫 줄 첫 구절은 여러 비평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성경의 한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예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는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구절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를 졸랐어 자신의 상속분을 다 받아가지고서 타지에서 흐랑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이제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둘째 아들이 일어나 이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I will arise and go to my father 라고 하는 말에서 사용된 I will arise and go 라고 하는 이 다섯 글자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집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And a small cabin built there 그곳에서 작은 오두막을 쥐어리라 Over clay and waters made 지륵과 장가지의 지륵을 바른 이응으로 엮은 아주 소박한 집이 되겠습니다. Nine bean rows will I have there 아홉 고랑 이랑 있는 콩밭을 깔리라 아홉이라는 수는 꽉 찬 능력한 감을 주지요. 작지만 크게 느껴지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A high for the honeybee 꿀벌을 위한 벌 한 통도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소박한 삶의 한 단편이 되겠습니다. 벌통이 여럿이라면 양봉업자 소리를 듣겠죠. And leave alone in the be loud glade 그리고 벌이 웅웅대는 숲에서 홀로 살리라 Be loud glade에서 엘 사운드의 반복은 마치 벌이 웅웅대는 소리가 들려지는 듯 합니다.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갑니다. And I shall have some peace there 거기에서 약간의 평화를 누리리라 앞에서 I will arise 해서 내가 일어나 가리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내가 여기에서 평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저 위에서 오는 평화 주변 환경이 주는 평화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평화를 의미하기 위해서 쉘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사용했습니다. For peace comes dropping slow 평화가 그곳에는 빛처럼 이슬처럼 뚝뚝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느니 여기에서 평화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질은 추상적인 자질을 눈에 보이는 소리 혹은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인가로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더 특이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Make visible what is invisible 한 시적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Dropping from the fayers of the morning to where the cricket sings 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침의 장막에서부터 귀뚜라미 우는 곳까지 라고 했는데요. 창소 개념을 시간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그 멋진 시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There are midnights, all a glimmer and noon a purple glow 그곳에는 한밤에는 번쩍임이 있고 정오에는 좌줏빛 번쩍임이 나니 Innes Free 라고 하는 의미가 Head Island, 희스꽃이 피는 섬이라고 했죠. 좌줏빛, 희스꽃이 호수에 물에 반사되어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H 자신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And evening full of the linets wings 저녁에는 홍방울쇠 날개로 가득 찬 그곳 평화스러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제유법, 스넥터키라고 하는데요. S-Y-N-E-D-O-C-H-E가 되겠습니다. 제유법이 사용된 예가 되겠는데 홍방울쇠로 가득하다고 하지 않고 홍방울쇠 날개로 가득하다고 했죠. 즉, 새의 일부가 되는 날개로서 새 전체를 나타내는 수법이죠. 홍방울쇠는 우리나라에는 드문쇠인데 겨울철쇠라고 합니다. 방울쇠와 아주 비슷하지만 머리 부분과 날개 부분이 붉은 그 색채를 띄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새가 되겠습니다. 둘째 연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루종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Morning, Midnight, Noon, Evening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도 예이츠가 의식을 했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없으나 10편 55편 17절에 하울종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저녁, 아침, 증오라는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말하자면 저녁과 아침과 증오에 내가 근침하여 탄식하리니 예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Evening and morning and at noon Will I pray and cry aloud And he shall hear my voice 라고 하는 말과 아주 유사하죠. 자, 3년에는 1년에서 처음 언급된 것과 같이 시작하죠. I'll rise and go now For always night and day 1년의 첫 줄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노래 가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Always night and day는 마가복음 5장 5지로서 사용된 말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귀신 들린자로서 하루종일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자신을 혹은 타인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광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예이처는 황폐한 자신의 현재 심경을 독자들에게 에둘러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이처는 하루종일 런던에 있을 때에도 그 호숫가, 고향의 그 호숫가의 물소리가 귓전에 들려온다고 말하죠. I hear lake water laughing with low sounds by the shore 나는 귓설계에 나직히 찰싹이는 물소리를 듣나니 어디에서 이 포도 위에, 이 길거리에 서 있을 때, 런던에 있을 때에도 Why'd I stand on the roadway or on the pavement's gray? 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I hear it in the deep part's core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소리를 듣나니 그렇게 시를 끝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번민이 많은 시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질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잠시 멈춰져서 내가 바른 길로, 나의 목적지 쪽으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